제가 켰기로 했어요. 좋아! 약속 안 나졌다. 우리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안녕! 방송 켰어요, 방금. 오케이, 오케이. 타임어택 같은 순간이었어요, 방금. 타임어택? 아니, 들어봐요. 내가... 어? 우리... 뭐라고 부르죠? 프리. 프리님. 그냥 프리라고 부를까요, 그럼? 좋아요. 내가 프리님을 기다리면서 아, 방송 켜기 귀찮았대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필 켠 게 팀버본이에요.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은 이제... 비버를 키우면서 키운다? 비버들한테... 비버들한테? 아, 그래. 비버로 하는 도시개발 게임이에요. 그... 시티즈라든지 그런 게임류 있잖아요. 아세요? 시티즈라 뭐해? 시티즈요? 그게 뭐예요? 그거 몰라요? 그... 도로 쫙 깔고 이제 자, 여기는 상업지구야 하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오, 여기 상업지구래? 여기서 장사해야겠다 하면서 막 집 지어서 막 팔고 그런 게임 몰라요? немножко 들었다고 도시경영 게임 Since then, 도시경영 게임 그거를 내가 아? 보뚜구 안녕 보뚜구 안녕 보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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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방금까지 그거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 아무튼 도시개발 게임 도시개발 게임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튕겼어 아씨 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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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과연 pelos ... ... cognitiv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튕기냐? 개 어이없네 아, 개 어이없네, 아니 개 어이없네 다이낙폰 리미트 제한을 걸어놔야 하나? 그것 좀 걸어놓으면 나으려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문젠데? 거울을 켜고 캘러브레이션을 하고 오빠야, 나 왜 땅바닥이 박히냐? 여러분, 잠깐만요 아, 됐다 땅바닥에 박혀서 깜짝 놀랐네 오이씨 오이씨 깜짝 놀랐네 오이씨 나 트래킹 왜 이래 또? 어어? 오늘따라 VR 상태 왜 이러냐 와우 됐다 잼 유스타비 오이씨 오이씨 와우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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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상태 뭐 이러지? 오늘?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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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뭔데? 옆에서 갑자기 뭐하는데요? 나 오자마자 뭐하고 있는거야? 아니 아까부터 추고 있었어 쌤 아까부터 이러고 헤테이크 춤추고 있었다고 이미 자꾸 이미 자꾸 제로토 몰아해서 연구해왔잖아 제로토는 아니지 연구해왔다 볼까? 같이 찍히자 같이 찍히자고 와 딸기곤듀 렉 렉 형창이 탕 어? 와 딸기곤듀 렉 형창이 탕 딸기곤듀 렉 형창이 탕 아 렉 형님이었어? 왜 친절아? 친절에 있나? 친절에 아바타 마네킹을 보여 야 와 상큰팔랄 상큰팔랄 딸기곤듀 렉 형창이 탕 나이부터 수정해야해 이러봐 아우마스 나이부터 수정해야해 사실 이미 당신은 죽은거 아니까 화를 몇대나 맞았는데 어허 맞은거 아니라 맞은척한겁니다 아니 렉 형님한테 렉 형님 아바타가 안보여 저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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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SCK 누른 다음에 셀렉트 유저 누르고 전투기 조동으로 발렸으니까 저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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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맞아 레경짱 헬기 되게 못타더라 어떻게 미사일을 그렇게 못쓰면 어떻게 어 길 안내도 못하고 하여튼 레경짱이 문제라니까 길 안내도 못하고 저번에 전투기 미션에서 길 안내도 못하고 나는 2대스 20몇힐을 했는데 와 미또다 미또다 미또 미또다 다시 보이게 해봐 아니 아침 미명짱 trat Wouldn't big 그릴로 싸우고 신거는... 스텔스기 쓰자마자 바로 발리기 시작했잖아 바로 기지 날아가고 시작했잖아 결론 장비빨이다? 그치 장비빨 맞네? 장비빨이네 스텔스기로 두 명이 딱 뜨자마자 바로 발리기 시작했다고 내경짱 바로 바로 한 명 잡고 바로 격침 당하고 그 사이에 기지 폭파 당하고 있고 내경짱이 잘했네 내경짱이 잘했네 전문상황이었잖아 근데 님은 1000시간 했다면서 다른 비행기라도 1000시간 했다면서 아니 이 사람은 다른 비행기를 1000시간을 몰았대 전투기는 10시간밖에 안 몰고 그런 사람이 비행기라고는 처음 몰아본 사람한테 지금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마리테 크리스스 크리스스 스텔스기 끌일이 어제 스텔스기 그거 영상 보니까 와 스텔스기 장난 아니더만 성능 장난 아니더만 들 수 있어 나 어제 스트레스기 가이드 영상도 봤어 돌아왔어 이스 컴백 이슠 컴백 룩 앤 멋있다 전투기랑 민환기는 다르라고요 프리님 프리님 저분이 우리의 새로운 동료가 될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팀장하고 똑같은 답을 받았어 팀장의 제목인가? 팀장의 제목인가? 알고보는 팀장님? 팀장님 두 개? 어? 아니야 팀장님 부동 중이야 어? 팀장 지금 지금도 쌀국을 하고 있어 프리님 프리님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프리님! 안 되겠다 그래서 뭐하고 오셨죠? 제가 팀장 사이에 뭐하고 오셨죠? 스트레이킹 설치요 이제 풀트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큘러스 계정이라 이걸로 안 돼요 근데 잠깐만 나 어느새 이쪽 풀트한대 맞아 나 뭔데? 빽 리퍼리 answered 203 에러가 또 뜨네 또 앞이 안 보이네 어쩌냐 뭐가 문제지? 화면을 띄우는 걸 좀 줄여볼까? OVR에서 띄우는 걸 좀 줄여볼까? OVR 때문에 튕기는 것 같기도 하고 OVR에서 띄우는 걸 좀 줄여볼까? 캘라 브레이션 다시 하고 일단은 설정에서 세이프티에서 다이나믹분 제한을 걸어놓읍시다 그래픽옵션 로우로 줄이고 최저옵으로 낮춰봅시다 이 부분은 안 내밀다 뒷선님, 미실리아님도 안녕하세요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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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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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데 뭐 그 뭔데 그 왜왜 나한테 왜 뭐 뭐왜왜 나 미취와 이제 왔는 거냐고 죄장 나 미취와 이제 온 거냐고 아비님 만나러 갑니다 나 아직 카메라도 안 꺼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미취 만나러 지금 달려갑니다 아 여기 있구나 나비님 만나러 지금 달려갑니다 이게 뭐냐 왜 진정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여러분 나 안하셨어 아비님 오셨으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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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이 왔잖아 라이트 좀 꺼주시고 진정 진정 내 생에 일어나봤다 진짜 처음 썩 근데 나도 클런 좀 저우쏘 아 나도 클런 좀 마음에 들었나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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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렉 형님한테 받은 건 이제 혼자 들어갈 테니 그거 왕왕 꺼봐 있어 예 이제 수요가 너무 센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나는 급하게 디스코드로 화면을 가렸지 나비님 이거 나비님 동생분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 겨털 때문에 하지마 하지 말라고 진짜 이래야 내가 가장 정상스럽게야 일단 페이브릿으로 넣어놓고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깐 내가 쓰던 아바타가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자기 아바타도 까먹어 너무 정신없어서 까먹은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BGM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래? 예 나도 BGM 따로 키워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BGM이 나오니까 다 묻혀요 렉 형님이 또 노래 틀어주는데 트지 말라고 아바타 사운드를 0으로 만들자 난 내가 쳐야지 됐어 이제 소리 안들려 아바타 사운드 0 난 내가 쳐야겠다 무슨 아저씨가 보였는데 그거 사실 제 실제 모습입니다 아 유출됨 뭐하는건데 여러분 나비님 나비님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지말라고 아니 아니 뭘 뭘 뭘 뭘 뭘 아니 이러면 되나? 망개 질비질 이거는 좀 부드러울 것 같으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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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따라 오늘따라 VR 이상해 캘러브레이션 다시 해봐 점위치 좀 받고 어 오늘따라 오늘따라 VR 이상해 그리고 프리님 어디갔어 풀특기 일어갔나? 저 스팀 계정으로 바꾸고 오겠네 맞아 맞아 바꾸고 오는데 그럼 친추가 오겠지 그래서 나비님 나비 뭔데 뭔데 에? 싫어요 네 이렇게 해드릴게 네 이렇게 해드릴게 싫어요 어 싫어요? 오케이 나비님 기다려봐요 뭐요? 뭐요? 근데? 바둑아? 바둑아? 바둑이 매니저잖아 바둑아? 바둑아? 매니저잖아 바둑아? 네네네네네 바둑아? 우리는 돈으로 이어진 끈끈한 사이자니 바둑아? 선글라스로 간단해야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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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인 동지끼리에요 칼인 동지끼리에요 칼인 동지끼리에요 저 사람 무조건 어? 제로투 시켜야되요 저는 샘플 대수 저는 샘플 대수 누가 1분 좀 해줄래? 아니요 같은 칼이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제로투를 죽게 만들어야되요 저 사람 이거 개만한 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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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크님 나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라밤밤밤 일도 안맞다 일도 안맞아 하나도 안맞아 이창에 자기도 추자 자기도 부드러 그치? 난 안 흔들게 난 안 흔들게 열심히 추어 짝밤 아 길섭님이 못 볼 걸 봤다잖아 길섭님이 못 볼 것을 봤대잖아 길섭님이 못 볼 것을 봤다잖아 힘들어 그래서 일은 언제 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헥헥헥헥헥헥헥 조금 더 헥헥헥헥헥헥헥 조금 더 나 이거 다음번 제한거로 보니까 진짜.. 머리가 안 흔들리네 아이씨.. 잘 들어야겠네 힘들어.. 나 뭐해? 이게나.. 이게나.. 아니 악마가 나 그냥 악마로 해 넌 악마가 어울려 그래? 야 방송 수위를..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이거.. 야 적당하게 이렇게 못 보내겠다 젠장하게.. 건전.. 건전 그 자체.. 마이크 캐릭터는 못 볼 거를 봤다고요? 응? 응? 아.. 아 근데 진짜 쪼끄만 해? 나도 쪼끄만 한 거 있는데 내가 언젠가 나중에 캐블킹이 된다면 길 속이 못 보겠네 응? 내 방송 수위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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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로 갈래 나 여기 있을래 아.. 나도 이래야 되나? 난 여기 있을래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수많은 옷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비님 이 아바타 괜찮아요? 애껄려요 애껄린다고 그다가 아바타 너무 커 아바타 너무 커 이네던이야 아바타 겁나 크다 아마도.. 아마도 나비님 얘까지는 합법.. 얘까지는 되지 않아? 안 보여 너무 하얘 나도 이거 합법이야? 나 이거 합법이야? 난 이거 합법이야? 난 이거 합법이야? 이거 피점 바꿨어질게 나도 이거 합법이니? 아니 이게 합법이야? 네.. 아 미디님 앞에 봐봐요 어요 아.. 카메라 불리지 말고 카메라 불리지 말고 카메라 불리지 말고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이고 심화가 쪽 저런 식이더라고 그거 사실 수정하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시간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때려쳤어 아까 클로스라가지고 저거 이제 고정되는 부분을 그려서 없애줘야 돼요 어 뭘로? 이거 이 정도도 되지 않아? 안 돼! 안 돼! 하지 마! 못 쓰지 않네 내 방송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하여튼 바둑이 H방 자주 드나드는 애 같구만 이거 합법? 합법을 하지 말라고 아니 물어보지 말라고 물어볼 만한 옷을 하지 마 물어보지 말래 아 네 뭐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뜻이야 아니 물어볼 만한 옷을 하지 말라고 맞은맞아 야 칠렁칠렁거려서 가인하는 거 물어볼 만한 옷을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바둑이 진짜 아니 나는 이거 줄 테니까 그냥 해볼래? 니나님이랑 같이 놀고나서부터 이상해졌어 바둑이가 뭐라.. 뭐라구요? 나 그냥 선생님 나 5년간 VR챗 타면서 그러니까 대탑으로 5년간 VR챗 타면서 수의자 안 계속 지켰어 5년 정도면 안 지켜도 되지 않아? 헐 나 때문에 이상해졌대 그럼 역시 끝이 날 때 먹는 건가 바둑아 우린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거 같아 나 VR챗 5년 정도 꿀었어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거 같아 이것도 아파하는 건가? 이것도 아파하는 건가? 나 보통 손절받았어 우리 헤어지자 이 농도밖에 안 흘린단 말이예요 헤어지자 와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저도 큰일 났어요 지금 머리가 아파오고 있어 지금 와 흔들려 나는 조금 해서 안 흔들려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매니저가 지금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나랑 나랑 먼 곳으로 가버렸어 허어어 본인이 직접 가 누나 나 맞출 거 VR챗 방송 볼 때 마이크 캐릭터 증후군이 생길 거 같다고요? 어 누나 나 맞출 거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남캐 그거 걔 그 빡빡이 아저씨인가? 누나 뭐야 어 어디 그 캐릭터를 마이크라고 하나? 뭐 어쨌든 제 동생이 가지고 놀아가지고 저는 뭐 생각이 없어요 마이크 캐릭터 증후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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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릭터는 괜찮아 마이크 맞아요 마이크 아 그래? 그 캐릭터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바둑이가 어? 아바타의 옷을 하나씩 벗기고 있다고? 아으 아으 머리야 아다 마이크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나비님은 그쪽에서 보세요 어 어 나도 깔게 아니 그럴 순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방송 중일 때 그러진 말아야지 어 방송 중일 때 어 어어 생각해보니까 나 방송 중일 때 말고는 VR챗을 안 하는구나 어 아 이러면 돼? 이러면 되나? 이거 하뻐? 이거 하뻐? 저어 저어 내일부터 부챗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혼자 하게 될 것 같아 난 이제 못 할 것 같아 난 이제 인간 불신증에 걸릴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냥 정상으로 바꿨어 저리 가 저리 가 그냥 가 정상으로 바꿨어 그냥 가 그냥 가 나 혼자 할 거야 아 아 어 어 어 머리야 어 어 어 어 밑도랑도 안 할 거냐고 어 어 밑도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 지금 어 어 어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건전하잖아요 저도 건전하잖아요 하여튼 이 둘이 문제야 이 둘이 이 둘이 바둑이를 망쳐놓은 것 같아 뭐라구요? 저희 둘이 바둑이를 망쳤다고요? 내가 아는 바둑이 그렇지 않아 어 어 그러는 거 아니요 나 맨일 아 길썸님 왜요 왜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이런 한마디로 정해줄 한마디로 정해달라고요? 아니 뭐 뭐 이런 한마디로 정해주세요는 뭐예요? 무슨 뜻이야? 난 이해가 안되는데? 어 즉구 안녕 즉구 안녕 즉구 안녕 안녕 이제와서 건전한 캐릭터로 바꿔도 소용없다 라고 대신 전해달라고요? 들었지? 이제와서 건전한 캐릭터로 해도 소용없어 라고 전해달라고요? 아 리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간 이를 정해 기억하지 못하겠는걸요? 아유 딸기공주님 진짜 딸기만한 공주님이 되셨네 아유 아 머리야 아 나는 흰색공주하면 되나? 나는 흰색공주하면 되나? 뭐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쑤시개야? 이쑤시개 날리는 거야 이거? 이쑤시개도 맞으면 아픈데 이쑤시개 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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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인 정상이라고 니네가 문제야 니네가 그럼 그 밑에 뭐라고 붙였는지 알려줘요? 니네가 바둑이의 어? 억눌러 있던 욕망을 살금살금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열어제쳤어 바둑이 그 서신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알려드려요? 서신이 하나 더 있다고요? 뭔데요? 바둑이가 나비님 사랑한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둑이 한테 목숨 수술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바로 전 친구 그러니까 친구로서 눈으로 이어진 사이니까 나비 마음은 이미 뒤돌아섰다고 대신 말해달라고요? 아니야 아직 뒤돌아설진 않았어 그냥 거리를 좀 둘 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아... 머리야... 그래도 이거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모습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전합니다 맞아요 저도 건전해요 좀 활발할 뿐 그래 건전하지 그래 그래 건전하지 그래 그래 건전하지 그래 그래 건전한 거 다 알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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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하나 빠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 건전하지 그래 광화문으로 팬티만 입고 나가서 나는 건전하다 라고 하진 않잖아 건전하지 그래 충분히 건전하지 응응응응 아... 건전하지 그래 그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응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좀 해볼까? 이상한 놈으로 만들려는 아이리나 잡으러 왔습니다 아 누가 나 나무준다 나 누가 나 나무준다 나 이상한 놈으로 만들려는 아이리나 잡으러 왔습니다 아 너 뒤질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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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무준다 안했어 나무준다 안했어 어 어 나비님 이게 부기할 태도 참맛이죠 괜찮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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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하고 있어 내일 나 준비하고 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 내일 내일 늑대 되자마자 리나님한테 축청을 꼽아놓을거야 축검 내일 라빈님 퍼블각 미안해요 내가 퍼블각이라고? 안돼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어딜 근거리요? 공거리한테 넘겨 잘못했어 아 아 아 이게 건주식 괴피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 맞는 것 같은데 건두식 괴피임 이거 하면 무조건 맞은 것 같아도 튕겨져 나감 단박시 권할 못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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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선생님이 거리두기 하자메요 바둑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말할게 그런거 할 때는 방송이 아닐 때 하라고 알았어? 그니까 나는 그냥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 어디까지 되냐 아니야 어디까지 되냐를 하지마 그냥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약 0.1초의 생각이라도 지나치면 하지마 내가 춤실력이 없어 젠장하여 알았어 나도 춤실력 없어 응 그러면 돼 빨리 춤을 춰요 내가 내가 VR을 한다면 제로트로 출 수 있겠지 전래절래요 왜요 뭔데 전래절래 뭔데 나 근데 오늘 지금은 멀쩡하지 않아? 멀쩡해? 어 근데 거리두기 하자메 멀쩡한거 보여줬어 그래 거리두기 해 오늘은 오늘은 거리두기 하자 레경짱 증발했어 근데 대체 프리님은 언제 오는 거야? 프리님 죽었나베 프리라이크씨 왜 안나와 프리라이크씨 왜 안나와 내가 싫은가봐 이리와 앉아봐 나 고등어 줄게 아 진짜 아 이놈의 그 프리프리 자꾸 나한테 적어보내네 리퀘스트 인바이트 프리라이크씨 어딨어 아 미쳐버리고 있어 아 자꾸 프리프리가 자꾸 나한테 리퀘스트 인바이트를 보내대고 계속 엑스 쳐놨더니 아 그 말 그 받아주면 안됐었어 2월 4일은 vrc 접촉해서 제정신으로 못버틸거 같다고요? 2월 4일이 무슨 날인데요? 바둑아 2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무슨 날이길래요? 무슨 날인데 그럼? 무슨 날인데 제정신으로 못버티요? 뭐지? 2월 4일이락했나? 2월 4일? 2월 4일이락했나? 2월 4일 모임? 2월 4일이면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2월 4일이면 금요일이야? 그렇구만 금요일은 제정신으로 못버티는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금요일을 버티시는거지? 어... 일단 오늘은 오늘은 1월 16일이에요 아직 보름이상 남았어요 2월 4일이면 그때 첫 월급하고 vrc 접속 예정인데요? 어? 길섬님 vrc 이제 접속할거야? 어? 진초왔다 어? 프리프리? 어? 어떻게 한테 이거 해주고 싶어 누가 봐도 프리님한테 진초왔다 그래 마이트 여기 근데 인바이트 방이잖아 이 월드 주인 누구야? 나빈님 본인이 주인이야 본인이 왜 본인이 모르나? 아니 나 나갔다가 들어왔잖아 나도 아닌데? 그래도 주인장이 주인장이 돌아오면 다시 주인장으로 가고 아 그래? 맞아 그건 몰랐지 나빈님이 나랑 거리두기 하자 했으니깐 아예 다른 데로 가야되겠지 랩 인바이트가 초대잖아 이미 인바이트가 초대했지? 어? 알아서 왔네 나빈님한테 일했어 아 컴퓨터 장만하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아아아 나빈님이 나랑 거리두기 하자 근데 생각보다 vrc에서 이제 첫 인상 정도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 첫인상은 아주 괜찮아요 바둑이도 지금 아무튼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프리프리님이네 프리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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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트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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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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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거리두기돼야돼 그래서 이분하고 거리두기돼야돼 아니 나는 이미 이분이랑 신고돼있는데? 그니까 이분 조심해야 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 알고있죠? 친구면 알고있겠네 니퀘스트 인바이트를 나도 작공했었는데 내가 그게 안됐었어 친구고 세크라 아니야 고지 거리두기 안해도 돼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거리를 둬야돼요 내 방송에서 옷을 다 훌러덩 벗고 다니려고 했다고 와 아니야 와 새로운 친구 안 돼 검은 우쿠니 캐릭터분은 누가 봐도 팀장하고 똑같은 캐릭터를 쓰고 있지만 새로운 분입니다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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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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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와서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자기소개 자기소개 지금 예쁜 캐릭터로 방송하시는 분 항상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어 프리라이프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 어 네 정말로 그게 끝이에요? 어 네 정말로 그게 끝이에요? 왜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까 전에 방송에서 봤을 때도 아 잠깐만 방송 보면서 팔로우까지 했다고요? 오오 이미 아시는 분이었구만 이미 아시는 분이셨대요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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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이런거 어색하다고 어색하다고요? 아니 가만히 여기 여기 가만히 좀 서계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나 카메라 카메라 나 보지 말고 고정 좀 해놓고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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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에 있네 좋았어 두 번 하시다가 목소리 공개는 처음이라 목소리 공개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저 맨날 말하는데요? 아니 거의 아매운데 아니야 내가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저 목소리가 아니었어 뭘로? 응 뭘로 제 방송 제 방송 제 방송 타 시청자 다 언급 가능합니다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애초에 내가 광고를 하는데 뭘 여러분! 나 보짝 너무 귀여워요 어쩔건데 그거 맞아요? 아 어쩔건데 어쩔건데 그래서 여러분 바둑이가 세게 될 세상으로 제일 귀여워요 바둑이니까 인정해드립니다 예 바둑이가 아니었으면 인정 안해줘 바둑이랑 있어 내가 인정하는 세계 최일 기오미 중에 리스트가 있어 바둑이랑 우또랑 나보님이랑 애경짱이랑 여기 딱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 그럼 나는 어디 그럼 나는 어디 나는 어디 위험군 나는 어디 위험군 어? 진짜 폭탄받아라 할 수도 없고 위험군 아니 애교가 많다 박치기 해요? 애교 박치기 해봐요 애교의 위험군 위험한 애교를 많이 하시는 분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고? 우리 방송은 클린한 방송이라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니 뭐야 뭐요 한 발 있어요? 진짜 박치기 해버릴까 받아치기 한다고요? 박치기 해도 돼요? 아니 박치기 하면 안 돼요? 박치기요? 엥 그 캐릭터로 어떻게 박치기를 하지 어? 키가 작은데 어떻게 박치기를 하지 그 캐릭터로 어떻게 박치기 그 캐릭터로 어떻게 박치기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이 칼은 내일 써야 돼 왜? 왜? 내일 써야 돼 내일 기대하라고 내가 내가 늑대 걸리자마자 바로 바로 첫 킬 간다 늑대 걸리자마자 그래 나 박치기 해줄게 이건 리나님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건 리나님이 리나님이 경찰이야 무조건 잡아야 돼 하면서 바로 그냥 아니야 내가 늑대일 수도 있잖아 참고로 오늘이라고요 뭐가요? 뭐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었어? 뭐가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뭐가 오늘이지 12시 넘었으니까 네 오늘이라고? 그치 오늘 저녁 9시 우리 마피아 게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나보님 지인들과 베리폭스 인원들이 함께 구체해서 마피아를 할 거예요 일요일이 일요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나는 뭔가 오늘이지 일요일은 늑대 안 걸릴 거 같아 어? 늑대 걸리면 나비님부터 사냥할 거야 아 무조건 사냥할 거야 아 맞아 나는 사실 늑대보다 크툴루를 기대하고 있어 자 리나님한테 무슨 말을 시킬까 어허 무슨 말을 시킬까 리나님 애교 잘해요 애교 잘해 애교 잘해 애교 잘해 바둑이 바둑이한테 몇 번 하긴 했는데 오 좋았어 다음은 나보님한테 시켜야 응? 하하 앗싸 넘었다 프리님 프리님 여기서 뭐해요 거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저는 자만처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응 자만추요? 자만추 나 들어 본 적 있어 자만추 자아만추 모르지? 아니 알아 그 알아 나 알고 있어 그 뭔데? 그 모르는구나 자신감 만족감 어? 뭘 추구하는 삶 응 오케이 완벽하다 그게 그게 맞나? 아니야? 나 두리님 대답하시죠 저게 뭐라고요? 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 줄여서 자만추입니다 그래 아니야 그건 틀렸어 자신감과 만족감이 있다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기감이 만난 추구하는 뭐요? 내 자기감을 왜 당신이 만들어 자만추라 내 자기감 자만추라 제가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그런 추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프리님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었던 거예요? 나는 은근 자연스러웠어 아 왜냐면은 그래 시청자가 가면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지? 어어 어어 스트리머가 시청자랑 만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이거지?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오히려 내가 더 자연스러웠어 언제 친구가 되셨다고요? 대체 한국어 튜토리얼을 망해서 이 사람이 아 아 한국어 튜토리얼이면 어쩔 수 없지 나는 거기 가면 꼭 흥기더라고 나는 거기 가면 꼭 흥기더라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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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꼭 흥기더라고 주사위 게임할래요 이러더라고 주사위 게임할래요 주사위 게임할래요 무슨 라면 먹고 갈래요도 아니고 주사위 게임할래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게 자연스러워 그게 자연스러운데 나랑 만난 건 자연스럽지 않아? 너무하시네 진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래 나비님 저래 원래 나비님 저래 걱정하지마 프리님 만난다고 방송 켰는데 아 프리님 만난다고 방송 켰는데 잘못 켠 거 같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만개 차라리 리나님 만난게 차라리 다행이었어 맞아 나는 바둑이를 통해서 만났지 어 그래 그래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옛날에 출고속으로 결혼을 했지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내일 칼에 잘릴 기회를 하시고 내가 늑대가 아니면 어떻게든 투표로 선동한다 어떻게든 투표로 선동할 거야 뭐라고? 뭐라고? 저 악독한 여자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는 사회자와 커플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 칼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저 추악한 여자에게 불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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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삶! 아아! 선동할 거야 내가 내일 기대하라고 그럴싸야 그냥 팩터 디디라 사귀지구대 아아 팩터가 거절했다고 난 팩터한테도 차인 남자라고 어쩔 건데 널 봐도 저희 전에 얘기했던 건데 나비님이라면 양다리 가능하지? 뭔 소리야? 나 다리 두 개야 아니 두 개야 아니 그 양다리 말고 그 양다리 말고 그 양다리 말고 그 양다리 말고 뭐 진짜 바보야? 안글래도 올해 모태솔로 34년인데 게임에서 결혼하셨다니 저는 31년 차입니다 아우 저보다 3년 선배셨네 아우 3년 선배셨네 저는 이 사람을 계속 나비야 집에 봐보지 접속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아 아아 아 그래서 내일 무조건 2년이야 2년 무조건 선동할 거야 아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비가 양다리라는 글자를 몰라요 전국의 솔로들이여 나에게 힘을 줘 못해 솔로의 검으로 부린님 살려줘 이자를 베어버립시다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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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e bit 부린 님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아서 못오고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아서 못오지 Representative 잘풍해 아 맞다 뵈는 건 내 일이지. 차라리 그냥 뵈어버려라. 여자친구는 없는 게. 차라리 내가 가야 돼서 죽고 말지. 계속 그렇게 나오면 진심으로 가는 수가 있어. 어어. 진심으로 나에게 고백을 한다고? 오늘 뵈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응. 멀리 시청자들한테 투표 받아. 날 먼저 죽이지 말고. 투표를 받자고? 리나님을 베어버리자말자로? 아. 아니야. 내 투표가 무조건 50%야. 내가 투표하면 과반수야. 아니야.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비님을 막는다면 제가 세 가지 애교를 해드리죠. 세 가지 애교? 그 애교를 한다고 해서 당신이 말한 그 과거가 사라지진 않아. 아니야. 사라져. 사라지지 않아. 글썸님도 지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서 이제요. 아니 머리 끝까지 차면 채팅을 안 하겠구나. 대충 허벅지까지 왔어.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섹시해서라도? 아니 귀엽게? 청순하게? 아니 부잣집 딸내미처럼? 아니 분노가 허벅지까지 찼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뭐지? 나비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거에. 나비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거에. 내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허벅지라 그런가? 알았어 좀 더 올립시다. 허리까지 올립시다. 허리까지. 분노가 허리까지 찼어. 분노가 허리까지 찼어. 어? 허리까지 찼으면 이미 키보드고 보고 날라갔어. 하지만 허리까지 찼어. 아냐. 허리. 아니 나비 허리 너무 얇아가지고. 요새부터 요리까지가 한참. 뭐 뭐 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많이 찼지. 어? 아주 그냥 어? 목까지 차면은 사람 하나 죽여도 모를 정도의 분노고. 머리까지 차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정도면 돼야지. 이 정도면 돼야지. 뭐가 되는데? 분노 상태치는 24%입니다. 분노가 내 가슴 아래까지 차야지. 잠깐 24%요? 어? 어? 요 정도 찼네 요 정도? 24%면은. 요 정도 요 정도. 개선님 개선님.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하찮아 보여. 아니. 되게 하찮아 보여. 그. 우리 분노 시키고 좀 놀까요?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프리님은 나랑 안 놀 거야? 나랑 친구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나오시오. 나오시오. 프리님 진짜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나 나 끌고 갈게. 가자. 어. 밀어. 어. 진짜 안 해. 진짜 친구 안 해. 밀어 밀어. 우리 모르는 사이 돼 그냥. 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야? 나와. 우리 모르는 사인가. 미또야.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다가 실패했어. 난 인싸가 역시 안 되나 봐. 나도 나 인싸가 안 돼. 나는 오늘 인싸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인싸에 실패했어. 아 맞아. 그건 말 안 했다. 맨날 친구가 되면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린 친구가 아니야. 적이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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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나르지 말고. 어린 척이다. 나르지 말고. 어린 척이다. 아니. 아니 아니. 친구가 되면 한다는 말이 있어. 나는. 그게 학계 정설이요. 학계 정설이 있다고? 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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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 축하. 나는 제 300번째 친구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말 안 했어. 300번째라고? 응. 그 애매한 숫자 좋아. 그 애매한 숫자 너무 좋았어. 좋아.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400번째. 400번째긴 해. 정확히 따지네. 왜냐면 내가 친구. 친구가 600번이거든. 400번. 600명인데 400번째야? 응. 200명은 누구야 그러면? 200명은? 나머지 누구 숫자 애들. 나의 페토리 직원들. 몰라? 직원들? 허어. 밑에 직원들. 근데 정확히 누구의 일이야? 직원이. 200명이나 있다고? 오. 아니 그중에 한 다 6명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이야. 엄청난 사람이네. 직원이 200명? 야. 아니. 직원이 200명인데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데? 중소기업도 아닌데? 뭘. 야. 200명이면 대기업 아니냐? 아니. 결국 황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나는. 결국 황당해가지고. 지절리 뛰잖아. 난. 난 바지 사장이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요즘에 얘네들한테도 내가 휴가를 줘가지고. 이 새끼들도 일 안 해. 그래도 밑에 200명이 있는 게 어디야. 난 밑에 한 명도. 잠깐 매니저는 내 밑이구나. 좋아. 난 밑에 두 명 있어. 몇 명. 어. 몇 명 사퇴했어? 제가 하는데 몇 명 사퇴했어? 난 밑에 두 명이나 있어. 윗또하고 바둑이하고 두 명 있는데. 아 50명 사퇴했나? 바둑이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 같아. 윗또는 원래 내 손에 안 들어왔다고. 아 50명 사퇴했나? 그래? 그럼 내가 바둑이 데려가면 되는 거인? 이미 데려갔잖아. 뭔 소리야. 바둑이. 아 맞아. 나 말할 거 있어? 굉장히 놀라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야. 뭔데? 하지마. 바둑이야. 내가. 그. 벌칙으로 우결이었잖아. 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벌칙 우결. 두 번째는 그냥 우결. 세 번째는 기간제 우결. 네 번째가 이제. 그냥 그딴 거 상관없는 게 그냥 우결이었어. 어. 응. 근데 이제 다섯 번째까지 갔는데. 징계를 나왔어. 응. 그래도 아마. 다음 주쯤에 첨철장에. 첨철장에. 첨철장에 갈듯해. 어. 첨철장에 간다니께. 그럼 주카의 주로 가야겠네. 난 신랑 측 써도 되지? 어. 어. 신랑 측 써. 아마 신부 측이 좋나 많을 거야. 아. 엄청 많을 거야. 그냥. 난 바둑이 쪽에 서 있어야겠다. 가서. 그래. 근데 소스야. 어? 소스. 소스 밖에 아냐 소스야. 충격 데미지. 마이너스 9999. 9999만 9999. 그. 마이너스. 데미지죠? 그. 데미지에 마이너스는 회복 아니에요? 응. 과다 회복해가지고. 과다 회복해가지고. 어? 어? 과다 회복 아니야 그거? 네. 과다 회복 아니야 그거? 고고. wake up 잠시만요. 윽지에. 그리님 사라졌어. 가라윽. 갔어? 그 사람 때문에 방송 켰는데 사라졌어. 아 회복이면 플러스에요? 여러분 제가 말할 개쌰야. 아아. 아아. 데미지가 음수로 들어갔다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렇구나 그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 원래 데미지 BC 할 때도 전혀 불렀어 전혀 불렀어 그래 길섭님 기절했으니까 깨우는 주문을 해줘 자 엔아 깨우는 애교 고 응응 치링 치링 치리링 됐어? 다른 거 해줄까? 몰라 응응 응응 보니짜 더 키대 보니짜 키대 보니짜 됐어? 일단 앞에 건 미스가 떴대 그래? 그래? 나는 어떻게 국민 어머니로 해줄까? 아니면은 여동생으로 해줄까? 길섭님은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국민 여동생이 낫지 않을까 흠흠흠흠 저기 오빠 일어날 수반이야 벌써 시간이 다 됐는걸 지금 안 일어나면은 확 하고 불어버릴 거야 크하하 됐어?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났어 크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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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미지를 더 입어서 사망했다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죽었대잖아 어? 죽었대 그 국내를 어 뭐 어머니로 해줘? 흠흠 얘 언제까지 살거니? 안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시야 아 아 엄마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해가 충청해졌다 일어나 충청 8시 정각에 7시에 나간다니 8시 어? 8시 시간을 딱 봐 6시 계량기 6시 일어났니? 일어났으면 씻고 어 밥 먹어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사랑의 매를 들고 찾아갈까? 사랑의 매를 막는 두꺼운 이불이 이불을 딱 감싸 이제 이제 이불을 이제 뒤쳐내 차악 이불 뒤쳐내 이불 뒤쳐내 안 나와? 이제 엄마 이제 눈 이제 아래에 딱 내려 보여줘 안 일어나? 학교 안가? 아니야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해야지 5 4 5 4 4 3 아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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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씻고 밥 먹어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 응 아무튼 숫자가 세면 안 돼 맞아 그 숫자 다 된 내가 경험자거든 어 내가 유 경험자거든 유 경험자? 그 5초라는 시간이 5초라는 시간이 싹 떨어졌는데 제 어머니의 지치본에서 엑스칼리버가 다 꺼내서 나오더니 나를 뒤지게 탔어 자 어머 5초가 지났니 넌 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 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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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떼면 멍청해지는구나 다리 다리 아 다리를 맞으면 걷지를 못하는구나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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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어머니 허리가 나갔어요 어머니 허리가 어 어 그래 어 나간 김에 오늘은 병가를 내자구나 허리 허리 어 어머니 제발 제발 나빈님 허리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내 허리 나 다시 한번 날라라 허리야 내 허리 튼튼해서 괜찮아 아무튼 괜찮아 아냐 조만간에 허리 날라갈 거임 안 날라감 근데 날라가는 자세 어디든 날라갔으면 자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세부 조정이 조금씩 다르거든 날마다 오늘은 그 조정하느라 좀 그런거임 제발 앞으로 날라가라 내가 내가 가운데 서있을래 됐어 내가 가운데라고 이거 왜 어벤져스야? 난 파란색인데 블루온 어벤져스의 파랑이 두 마리지 그건 뭐지? 어 캡틴 아메리칸 어 아니야 방패가 없어 어 어벤져스에 칼 쓰는 사람 없잖아 응 그치 응 난 칼밖에 없는데 나도 뭔지 몰라 나도 뭔지 몰라 나도 뭔지 몰라 난 새로운 걸 하겠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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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네임이 나비복스인 나비복스 출격합니다 벽이라고? 난 이거 벽이면 안되는데 어라? 뭔가 벽이면 안되는 곳에 만졌어 문제가 커졌어 체력이 0이고 사망버프 한동안 기절이라고요? 아니 체력이 0이 됐는데도 그냥 기절이야? 야 길섭님 대단하다 힐 해드려야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리나공주하면 되나? 여러분 모두들 차 앞에 무릎 끓으세요 이러면 되는거이? 흐흐흐흐 응? 공주님 슬슬 이제 가실때가 된거 같은데요 고위기사가 어딜 감히 나를 해야려는 것이냐 흐흐흐흐 해하다니요 집으로 가야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그 가시죠 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흐흑 아흫 Additionally 가자고, 오늘 저녁은 무엇이더냐 오늘 저녁은 지금 아침인데 벌써 저녁을 드실려고 무엇이? 그래 오늘 저녁은 무엇이더냐 어허 전 요리사가 아닌데요 허어 헉! 그래 맞는 말이다 저긴가? 앞에 아무도 없다 앞에 있는 걸 시청자야 한다 저기다 뭐라고? 도대가? 적? 아! 머리카락이 써뒀구나 손이 있다 없다 그래 아! 이것도 재미없다 이제 뭐하지? 놀릴까? 이럴 때는 길섭님한테 힐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이제 나비가 이제 끼우기? 끼우기? 하면 되는 거야 어 미또가 와야 돼 미또가 오면 길섭님이 살아날 수 있어 미또! 시간대 아 새벽 2시구나 안 되겠구나 어쩌지 응 안 돼 어쩌지 이러고 있어 이거 이거 흠 흠 이러고 있어 응 이제 오직 거실제 힘내라 힘내라 길섭님 힘내라 힘내라 길섭님 힘내라 힘내라 힘 힘 힘 힘 힘 힘 힘 brain 벙덩이들 이렇게 흔들면서 벙덩이 배 Score 시청자 흠뜸라 힘 힘 힘 힘 힘РИ 힘 내라 힘 봤다 힘 힘 힘 힘 하atched horn 소리 꺼서 안 들림 헹 엠헹 응 그럴처 기운척하면 되는거예 갑자기 반응이? 어 길섭님 살아나는거야? 일어나세요 용사님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앞, 당신의 앞을 막은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어? 나 말 잘못한거야 뭐? 어? 용사가? 용사가 왜 나왔어? 어... 음... 힘 내라 힘 내 힘 힘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음 비토가 불러서 일어난건가? 어, 그럴 수도 있어 길섭님 비토 엄청 좋아하거든 음... 길을 사기라 해 오 길섭님 갑자기 풀피가 됐어 길을 사기는 좋겠다 풀피면 이제 그냥 있어도 되는거 아니야? 결혼가는거야? 그러니까, 풀피면 결혼가는거야 뭐만 하면 결혼이래 뭐만 하면 뭐만 하면 뭐만 하면 그러다 보니도 결혼 안했잖아 결혼하고 얘기해 여러분 나비는 결혼할때까지 부채질 좋겠습니다 뭐라고? 아냐 여기서 결혼해 아무나 잡아서 시청자 문 아무나 한 명 잡아가지고 나비랑 결혼할래요? 이러면 되잖아 안돼 안돼 그러면 위험한 사람이 온다고 안돼 그 있어 그... 그 있어 그럼 나는 어때? 넌 바둑이랑 결혼했잖아 바둑과 양다리 걸쭉인데 나비랑이면 그래 사람의 다리는 두개지만 안돼 여러분 나비 진짜 바본가봐요 걸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비 진짜 바보다 나비 진짜 바보다 나비 1 더하기 1도 모르지 1 더하기 1 아 또 내가 1 더하기 1에 권위자라고 이거 뭐야? 리나는 알아?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응 뭔데? 다 알아 2잖아 어 어 어 당연한걸 그렇게 멋있게 말해야돼? 분이 몰랐지 그러면은 42 곱하기 42가 뭐야? 지금 임자 있는 분이 나비상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뭐 뭐야 뭐라고 왜 말했어? 미또가 했어 우린 차이야 미또가 말했어 우린 차이야 왠지 알아? 미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있어? 2 더하기는 안했는데? 내가 했어 3장에서 하면 이제 나비에 가면 돼 3? 어 3은 신성한 수기 때문에 더해선 안 돼 3은 신성스러운 수야 그럼 내가 해줄까? 뭐요? 내가 해 개섬님 또 아파하잖아 내가 해줄까? 또 데미지 입었잖아 어? 9명은 내 탓입니다 개섬님이 2월 4일날 부챗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 알았지? 그래서 9월 4일까지 길섬님의 짝을 찾는 거야 알았어? 어 미또님 있잖아 여기 찾았네 어? 미또! 길섬님 어때? 하나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결혼까지 갈아셔 어 미또! 길섬님은 어때? 길섬님이 아주 잘 키워주실 거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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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연애부터 하라고 아니 연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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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건가? 미또 마음에 둔 사람이 따로 있대 허어 허어 영 고백 1차인이야? 영 고백 1차인이야? 응 영 고백 1차인이야? 영 고백 1차인이네 어? 왠지 그게 백터일 것 같아 어쩐지 백터가 나한테 거절하더라 하아 백터랑 두개 사겨? 열봐 조사 자 조사 들어갑니다 어 머리야 아 머리야 다들 짝이 있어 왜 난 없지 됐어 조사 끝냈어 미토 백터랑 사겨 몰루? 몰루? 난 그냥 말을 할 뿐이야 미토 백터하고 각별한 사이잖아 아주 그냥 각별한 사이잖아 알고 있었어? 미토 아기네 누가 봐도 사겨 미토는 나하고 돈으로 이어진 사인데 아 근데 그거 알아? 네 백터가 며칠 전에 찾아와서 나한테 외로워하게 됐어 허어 미토로는 성이 안 찬다 이거야? 허어 어 그래 내가 그 함정수사를 했지 미토 원래 묵은 매니저였어? 나 함정수사했는데 섹터가 이제 그러던 거야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나 만약에 내가 쫄라였다면 나랑 사겼었어? 이러고 물어봤거든 아 길섭님 포도알 까먹기 흥이 깨지셨어요 근데 사겼대 그렇게 깨지셨어요 사겼대 아 아 아 정말이지 안되겠다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흥이 깨졌대 흥이 깨졌으니까 책임져야겠다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지금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하다 말은 팀버본이 생각나요 그 뭐하는건데 흥이 깨 비가 안 맞아서 아까 하다 말은 팀버본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그 쬐그만한 물통에다가 쬐그만한 물통 그 물을 잔뜩 받으려고 지금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이제 다 만들었다 이제 이거 제대로 정상작동하는거 봐야지 하고서 약간의 세부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55분인거야 아 그 세부조정 못하고 온게 지금 머릿속에 너무 남아요 지금 그래서 허리가 위아래로 날라 생겼구나 응 나는 생각이 허리에 있는줄 알아 나도 머리에 있어 머리서 생각해 생각이 있다고 나비도 생각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 얼마나 똑똑해 어 몰라 어 모른데 아무튼 똑똑한거 아시죠? 아 여러분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가요 그럴까? 그치 나비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들 알아준다고 그죠? 여러분 다 알아주죠? 그래 똑똑하다고 해줄게 얼른 얼른 알아준다고 해줘 얼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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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양심 양심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음 나비는 똑똑하지 짜 짜 짜 그래서 양심 어디갔어 양심? 양심이 뭐죠? 아 나 그거 어떻게 씹어먹었나? 나 그거 10년 전에 바다에 빠트리 아직 못찾았네 나비 똑똑하지 그치? 미토야 그 말 줄임말하고 말 줄임말하고 좀 없애고 채팅을 쳐주면 안될까? 우리 그 그 말하는데 딜레이가 걸릴 필요는 없잖아 그치? 미토야? 너는 내 편이잖아 아니 매니저님 미토 매니저님 미토 매니저님 미토 매니저님 내 편 아니야? 어? 이럴때는 아 그럼 나비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래야지 어? 냥 치면 다 될 줄 알아 냥냥 배신당했네 배신당했어 어 옷이라도 바꿔줄게 이거 어때 천사랑 악마 나랑 딱 비슷하지 않나? 어 그러니까 이쪽이 천사고 이쪽이 천사지 아 나랑 바꿔줄게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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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쪽이 천사고 이쪽이 천사고 이쪽이 악마지 딱 돼 안되겠다 뭐야? 나비가 나비가 안놀아져서 나비를 가지고 논다고? 그거 재밌게다 내가 안놀아줬어? 나는 안놀아줬네 나도 귀여워 근데 말이지 그게 있어 그게 그 미토가 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미토랑 놀고 싶은데 미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어? 내가 어? 부챗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어 어찌로 짜내고 있는거야 지금 아무튼 지어 짜내고 있어 지금 마른 걸레를 마른 걸레를 비틀면은 마른 걸레를 비틀면은 마른 걸레를 비틀면은 물이 막 한 바가지가 나오지만 아무튼 그거 밖에 안나와 그냥 응 그렇다니까 저 한 바가지로 어떻게 삶을 살아 어 그렇다고 인정해줄게 그치 유하가 이쪽도 인정을 한다니까 아무튼 인정받았어 끝 난 아니 나는 나는 불러 하고 인정 해줄게 여지 누가 인정한다 했어? 그렇다고 인정했잖아 자 인정 끝 아니지 내가 인정하다 보면 내가 인정할게 이건데 내가 늙였잖아 말을 어쨌든 안 놀아졌으니 난 나비를 가지고 놀 뿐인 어허 자 이거 제가 가지고 놀아야 될까요? 장난감이 아니야 나는 장난감이 아니고 그 비유를 하자면은 어 인공지능 로봇이야 인공지능 로봇이야 인공지능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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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싸운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추억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우리 추억을 좀 더 아껴보지 않을래요? 그치, 그치. 나비랑 추억이 있지, 그치. 그 포도알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쌓여있는 거라고. 끝! 눈을 보내고 포도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추억은 거짓된 추억이야. 삐또야, 그. 그. 포도로 만드는 추억은 거짓된 추억이야, 원래. 거짓된 추억은 거짓된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현실된 세계니까 볼 수가 없어 정말 아쉽지만 어 그 거짓된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왜? 거짓된 세계 갈 수 없다고 거짓된 세계가 어디? 너무 아쉽다고 거짓된 세계가 어디? 그걸 왜 몰라 방금 아니 방금 거짓된 추억도 마지막까지 속아주면 진실된 추억과 다를 바 없지 거짓된 추억이 뭐냐니까 그런 추억은 없어 거짓된 추억이란 건 없어 추억은 다 추억일 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에 당했어 어머 몰래카메라였다고 당한 게 없어지진 않아 어? 레비님 레비님 인싸 레비님이잖아 추억은 다 추억이니 포도로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포도는 먹는 거야 포도로 추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는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미또야 먹는 거를 함부로 버리면 벌받아 안 돼 나름은 마법님 자료차 쳐주세요 싫어요 기용이송 쳐주세요 싫어요 가아앙 무시무시한 나비 가아앙 가아앙 하야 됐어 꼬리 때문에 안 보여요 응? 꼬리 때문에 안 보여요 헛 헛 제로투? 아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대체 왜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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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로투를 줘야 한다고 지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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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은 다빈님 범인은 다빈님 아 어 어 1분 1분 나 시간 정확히 재는 방법 깨달았어 나 나도 영상 찍어놔야지 나 시간 정확히 재는 법 깨달았어 나 어 어제 제 방볼 거야 제 방 제 방 보지 마요 제 방을 왜 보는 거야 생방을 보라고 생방을 제 방 보다야 생방이 낫지 생방으로 같이 놀자고 나도 계속 있잖아 어쩌라고 헛 제 방 볼 거야 제 방 봐서 클립 딸 거야 클립 따가지고 올려버릴 거야 아이 뭐 이걸로 클립을 따 따봐 따고 싶으면 내가 지을 거야 엄청난 대윤근의 움직임이라고 그럼 너 한 삼 그게 뭐 돼 한 삼십 장에 대윤근이 뭐잖아 한 삼십 장 따놓으면 되나? 삼십 장 따놓으면 가능? 내가 다 지을 거야 내가 계속 빠질게 오케이 1분 끝 복사로 저렇게 하면은 대박 하 얘 제로도 말고도 기오미송도 없으지 뭐야 대박 기오미송은 또 뭐야 대윤근은 가슴 근육이라고? 몰라 몰라 내가 더 보여줬겠네 걔 뭔데 내가 뭐 뭔데 내가 본 건 아저씨가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 춤 잘 춘다 옆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오오오ti 여러분 저작권 좀 튈게요 아저씨 안 들리게 없지만 어 소리 안들려 춤도 저작권은 쓰고 어 춤도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가린 안 보임 어쩔 건데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은 재료 stall 스럽게 앉으 уров 지름단 7점? 뭐? 이러면? 여러분 살짝 화면 조정 있겠습니다. 안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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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딸림 어서오세요. 나하! 나하! 이러고있어. 나사는 뭐죠? 나를 나사로 보내서 해부를 시키겠다는 의미인가? 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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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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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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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흔들고 있을게 방송에. 그래. 열심히 흔들고 있자. 허리가 빠질거 같애. 나 말고 나비가. 내 허리.. 내 허리는 아직 괜찮아. 냥! 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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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냥 냥! 냥! 냥 냥! 냥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도데미인은 이렇게 먹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냥 사실 그렇게 먹는게 맞다냥. 냥 냥냥냥냥, 냥 냥 x 4 어? 내가 갑자기 궁금한 거 나비도 춤출 수 있나? 패드라서 자판이 힘드냐? 뭔 춤이냐? 우리 리믹스 노래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베이스는 베이스는 해피아인이야 어른다냐 나비도 춤출 수 있나? 아 나비도 춤 못춘다냐 나비도 몸치라서 춤 못춘다냐 너무 몸치다냐 그럼 이건 칠 수 있나? 근데 패드면은 그 모르겠더냐 패드가 뭐냐 나비도 아 아이패드 뭐 그런 거냐 아이패드 아이리나 어른 패드 아니지 여러분 아이리나 패드 이용하세요 아이리나 아이리나 패드 되냐 아 나 여기서 이러고 노동하고 있을게 무기를 집어넣어야 주먹을 줘도 문제가 없구만 그래? 용 쳐줄게 용 쓸게 춤 못추는 나비를 위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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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맞으면서 피하자 하아 맞으면서 피해 오 아이패드 나 아이패드 들어본적 있다냥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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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패드가 태블릿 같은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긴 해 그런 개념이긴 해 응 나 믿잖아 나 믿잖아 냥 냥 마 남편한테 납치 메시지가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 아 이제 얼른 흔들라냐? 얼른 흔들라냐? 얼른 흔들라냐? 얼른 흔들라냐? 얼른 지옥의 흔들림을 맛보라냐? 어차피 데탑은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데미지 있게 해줘? 데탑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어지러워서 죽는다냐? 비싸고 좋은 거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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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이패드로 뭘.. 뭘 하는 거냐? 응? 됐어.. 아 잠깐.. 잠깐.. 뭘 받았는지 안 보인다냐? 아니.. 아니 언제 받았는지 안 보인다냐? 나는.. 나는 남편한테 도망가고 있어.. 응 잘가라냐.. 얼른 가라냐.. 내일 보자.. 이거는.. VR에 끼고 있는 사람한테.. 응? 어? 어.. 야.. 아니.. 카메라가 지금 날아간다냥.. 아니.. 카메라가 날아간다냥.. 아.. 아..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가 지금 멀미에 걸린다냥.. 어? 잠깐 내 팔 어디 갔냐? 아니.. 앉았다가 일어나면 팔이 사라지냐? 어? 한 번 더 할 수 있냐? 카메라 월드 고정 해놨더니 자자 냥 냥 아oming 오옸 아 Jobs 육iosis 본명이 카메라가 왜 따라오는거 같냐 본명이 월드고적인 카메라가 왜 따라오냐 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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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냥냥 아 됐다냥 카메라가 나를 보라고 해서 여러분 나 살아있다냥 옆에 있는 캐릭터 이름 말해도 되냐? 이름 말해도 되냐? 이름 자기 입으로 직접 소개해주면 안되냐? 유키린이예요 유키린이라고 하신다냥 이분은 방송하냐? 안하지 않냐? 어 방송 안하시는 분이다냥 냥냥냥냥냥 어지러운데 나 이거 계속 타고 있어도 되냐? 어 여러분 그거 아냐? 나 내리면은 자세가 고정된다니 냥 어 나비 컴퓨터 유저다니 냥 컴퓨터 유저다니 아 버타를 다시 켜면 될 거예요 리셋이 최고다니 어 어 갑자기 오늘은 후드를 입고 싶어졌네 냥 냥 여기에 이거 있다냐 이거 엄청 부럽지 않냐 냥 양체를 좋아하는 스트리머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됐냐 팔부 아니 끝났으면 말을 해줘야죠 끝났잖아요 아니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까먹지 아 아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 아 컨트롤러 아 컨트롤러 나갔어 거짓같아 컨트롤러 컨트롤러 나갔어 어 선물 오 선물 오 오 허 허 허 돈 돈 돈 돈 돈 있지 않았냐 돈 있지 않았냐 아니 양채 끝났지 아니 양채 끝났지 흥흥흥흥 돈 있지 않았어요 아니 돈 있었다고 그래 돈 주세요 여세야 돈 어 아니 내 허벅지에서 돈을 아니 내 주머니는 주머니 어딨냐 근데 속바지에 있나 잠깐 이거 속바지가 있었나 어디서 돈을 빼시는 거예요 대체 어 왜 뭐 왜 뭐 뭘 보시는 건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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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는 양체가 패시브고 양체 안 쓰는 걸 의식해야 할 정도로 양체를 좋아하는 스트리머예요 에헤이 아니죠 나비는 양체를 안 써요 평소에도 안 쓰고 원래 안 쓰면서 이제 선물을 받으면 근데 옆에서 뭐해요 아 아 이렇게 입어야겠어 아무튼 안 써요 팬티가 없었어요 팬티가 없었다고?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보네 뭐 그럴 수 있지 그 상태로 앉았으면 그대로 방송 사고 괜찮아 나는 방송 중에 안 앉거든 어쩔 건데 난 안 앉는다고 항상 서있는 스트리머 오우 그리고 서있다가 지치면 방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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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지금 방종한다는 이야기 어때요 다들 나 방종해도 되죠 아니 아니 키리님 들어봐요 내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이제 오 오늘 VR에서 같이 놀아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해 하면서 가버린 거야 어? 뭐요 어 어 내 칼이 더 길다고 내 칼이 더 길다고 나비가 앉아서 방송하는 거 딱 두 번 봤다고? 맞아 나비 앉아서 방송 정말 피곤하면 앉아서 방송하긴 하는데 보통은 앉아서 방송 안 함 아무튼 대충 앉아서 방송을 안 해요 나비는 왜냐면 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지? 나비 왜 앉아서 방송을 안 하지? 왜지? 아 앉으면 트레킹이 깨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앉으면 트레킹이 튀어 어 맞아 트레커가 휘어서 맞아 그거야 앉는 순간 트레커가 하늘을 날아가 오호 그래서 안 앉아요 음 근데 너무 피곤하면 앉아서 방송한다고 그때는 이제 타투를 안 끼면 앉아서 방송할 수 있어 왜냐면 틸 트레커가 없으니까 호호 역시 또 날 잘 알고 있구나 음 역시 미또미또하구만 아무튼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그분이었어요 누구였지? 누구였지?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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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구였나 아 또 까먹었어 잠깐만 또 볼게 프리 프리큐어는 아니고 프리큐어 프리큐어 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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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 뭐 있었는데 아무튼 프리 프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 나랑 놀기 싫대 그래서 난 차였어 음 오늘 방송을 이 시간에 켠 이유가 그분이랑 놀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차였어 그래서 이제 상실감을 가지고 나비는 이제 인싸가 될 수 없어요 뭐여? 방종이 나는 이제 인싸가 될 거야 라고 해놓고서는 맞아 인싸가 되려고 했어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됨으로써 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도 친구를 할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 근데 실패했어 실패했어 난 이제 인싸가 되려면 또 도전 전문을 해야 돼 그냥 화본력 있나 어? 화본력 있나 저기 중국어 튜토리얼 맵에서 안돼 안돼 들어가자마자 튕겨 화본력도 거지같은 203 에러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튕겨 그 카드라이버를 다운그레이드 해야 하나 진짜 아 쓰레기 같은데 미또하고 화본력에서 만났다고? 내가? 내가 화본력에 가본적이 한번 있긴 해 한번 있어 화본력에서 방송을 해본적이 한번 있어 그리고 그때 사람이 한 여섯 명 일곱 명쯤 들어오니까 렉걸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화본력은 방송을 못해요 왜냐면 렉이 너무 심해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냥 인바이트에서 합니다 한국어 튜토리얼 맵은? 한국어 튜토리얼 맵은? 올류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다본이랑 다본 충돌이 많으면 튕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로딩할게 확 늘어나면 튕겨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내가 예전에 아바타에 옷을 똑같은 마야인데 옷을 한 여섯 벌인가를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본이 겁나 많았어 근데 나는 다본 처리 신경도 안쓰고 그냥 다 활성화 상태로 켰지 이제 그러고서 아바타를 폴리곤 어 아니 폴리곤은 상관이 없어요 폴리곤은 껐다 껐다 하지 폴리곤은 상관이 없는데 다본을 다 활성화 상태로 켜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부챗을 들어가면 튕겨 내가 OVR 툴킷을 쓰거든요 근데 OVR 툴킷하고 그거 하고 해서 활동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튕겨 어 특히 풀트가 이게 해야 할게 좀 많나봐 풀트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면 좀 덜 튕겨요 요즘에는 그래도 203으로 뜨긴 하더라 바둑이가 나비방송 매니저 된다고 가서 놀다가 나비를 처음 알게 됐고 화본역 간다기를 따라갔다 친해졌다가 특별 게스트가 됐다가 그랬나? 뭘요? 뭘요? 원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야 저 찬란한 별자리를 봐 저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어서 별이 된 거야 아닌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래 죽은 거 말고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자 사람들의 꿈이 죽어서 죽은 거 말고 이룬 꿈이 별이 된 걸로 하자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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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하게 빛나는 별도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죽지만 그 전까지는 찬란하게 빛나 저게 다 누군가가 이룬 소망들인 거야 오 내 별자리도 저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비 별자리 나비 별자리 오 키린님은 뭐 소원 같은 거 있어요? 부자 되는 거 소원 이룰 수 없는 꿈 그런 거 부자가 되는 거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룰 수 있잖아요 뭐 천문학적인 부자 평생 돈을 써도 안 되는 그런 부자야? 근데 키린이 그렇게 부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재산의 총량 에 자원의 총량은 똑같으니까 누군가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릴 텐데 괜찮아요? 괜찮은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어딘가 누군가는 헐벗고 굶주리고 이 아이들이 행복함이라는 걸 알까요? 에 등장하게 된다고 당신이 그저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 하나를 빌었어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부하면 되잖아 천재인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시는 분이군 음 여러분 원래 후원은 원래 후원이 뭐지? 후원이란 거는 일회성이 참 편해요 전기 후원은 너무 힘들어 하여튼 요즘은 다 전기 후원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후원을 못하겠잖아 커다란 별은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이란 것이 일어나 반경 천 킬로미터 정도에 어둠 별을 불태우고 어쩌고저쩌고 과학적으로 가자 이거지? 그냥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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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 쓸만한 그런 부자가 되면은 음 그냥 집집마다 천만원씩 훅훅 넣어주면 되잖아 훅훅훅훅 근데 그렇게 천만원씩 주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빵 한 덩이에 천만원 이러지 않을까? 하! 할 말 없지? 난 역시 그럼 백만원만 주자 좋은 생각이야 백만원이 최고지 그렇게 부자가 되면 나 컴퓨터 한 대만 사줘요 설꼬님 PC방 차리고 있을 것 같은데 설꼬님 맨날 올 때마다 밟아주기요 아주 그냥 밟아주려고 이렇게 밟아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뭐여 다리 아플 수도 있지? 아 아무튼 밟아줬어요 밟아줬어 아무튼 밟아준 거야 근데 몬스터에러지 세 개나 마셨다고요? 나도 그거 하나 먹어야 하나? 아니 요새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요새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는데 밤을 새면은 졸려 이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야 하잖아 근데 맨날 맨날 핸드폰을 딱 보다 보면은 한 4시? 새벽 4시까지는 잠이 안 와 그래서 뒤척여 뒤척이면서도 좀 뜨거운가 하면서 환기 좀 시키고 다시 뒤척이다가 어우 너무 추운가 하고 이불 좀 꼬매 싸고 어우 뒤척이면서 새로운 친구 와 새로운 친구 아메상님 반가워요 나하나하 이렇게 딱 싸매고 이렇게 있다가 또 맞아 소리가 생겼어요 이거 몇 개 몇 개 바꿔놨어요 특별한 채팅도 바꿔놨거든요 그 여우 포인트로 쓰는 거 저는 잠을 안 자려고 커피를 마시면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진 채로 잠이 듭니다 괜찮은 거 맞아 그거 고혈압 아니 고혈압? 도키도키 한 상태로 수면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뭔가 좀 그런데? 어? 어우 어우야 도키도키 한 상태로 수면 여러분 아무튼 특별한 채팅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것도 소리 바꿔놨거든요 한번도 쓴 적을 본 적이 없어 어 채널 포인트 말고 이제 트윗 포인트 5포인트 짜리라고요 5포인트 10분 보면 100포인트가 생기는데 5포인트 짜리라고 요오 응예 요오 를 넣었습니다 응예 응예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이제 한 새벽 4시쯤까지 잠이 안 와요 잠들 때 귀 쪽에서 심장소리가 울리고 심장이 한동안 운동해서 숨 몰아실 때처럼 뛰게 되는데 잠이 든다고요? 소원권이 돌아갑니다 호오오 소원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데 스쿼트 10회? 아 맞아 약사님 그것도 해야하는데 저거 확률 올려놨거든요 아 아 하나 아 둘 아 셋 아 넷 다섯 여섯 뭐요? 일곱 여덟 꽝인데 어쩌실래요? 어쩔건데요? 아홉 열 엄머 아무것도 아니네 어머 소원권이 돌아갑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오 어쩌겠지 엄머 또 아무것도 아니네 어쩌지 소원권이 돌아갑니다 오 어머 꽝인데 화나셨어요? 화나셨나요? 화나셨나요? 어머 화나셨나요? 하 생각해보니까 약사님 오면 그거 처분해야하는데 약사님도 스쿼트 10개 하나 뽑아놨었는데 뭐야 이거 아 맞아 이거 투입해도 바꿔놨는데 여기 두개요 잠깐만요 뭐지? 어머 양채 1분이냥 양채 1분이냥 양채 1분이냥 어떡하냥 양채가 1분이라서 어떡하냥 겨우 1분밖에 안되는데 어쩔까냥 여기서 긴 양채를 쓰냐? 이거는 안 받겠다냥 내가 1시간을 방송을 안 할 것 같다냥 이건 안 받겠다냥 이거 환불해 주겠다냥 매니저님 매니저님 환불해 달라냥 매니저님 환불해 달라냥 매니저님 환불해 달라냥 오늘 환불 못하냐 내가 해야하냐 아 잠깐만 기다리라냥 스트리머 대시보드가 아마 이걸꺼다냥 오오 됐다냥 아 이게 보상요청관리냐 기다리라냥 어디있냐 아 아 여깄다냥 여깄다냥 이걸 체크하고냥 거부를 한다냥 오케이 환불해 줬다냥 환불해 줬다냥 이건 안 받겠다냥 왜냐면샥 나 대충 3시쯤에 방종할 것 같다냥 방종할 것 같다냥 어쩔꺼냥 심심하냥 어쩌라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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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 줬다냥 알트에프풀 그거 그만 좀 하면 안되냐 아니 그 설꽃님이 얼마나 쉽게 하면 팀장도 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다냥 아 팀장 방송 가가지고 포인트 넣어달라냥 이상님 방송에 포인트 넣어주라냐 이상님 방송에 포인트 넣어주라냐 어 사스티지까지 10분 컷트 가능이냐 그게 되냐 24,000이 벌렸냐 와 이야 포인트 도박도 하냐 야 팀장 포인트 잘 쓴다냥 어 나도 이제 포인트 인플레 해도 되지 않냐 이제 슬슬 인플레 해도 되지 않냐 나 포인트 초반에 초반 보너스 이제 없애도 되지 않냐 나 포인트 사실 초반 보너스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 아닐까냐 아닐까냐 그 인플레가 중요하다냐 아니 잘 들어보라냥 지금 포인트가 1만 포인트 2만 포인트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냐 어 대신 대신 그 그 24시간 그거를 좀 줄여주겠다냐 어쩌냐 아니 아니 뭐 오고 있다고 하더냐 그 너무 많지 않냐 아니 너무 많지 않냐 아니 너무 많다냐 하여튼 많다냐 너무 많다냐 너무 많다냐 어 아니 그러면야 그러면야 뭐하는 거 싹 다 쓸거냐 그 안 쓰겠다냐 인플레 당장은 안하겠다냐 10만 10만 20만씩 모으고 있냐 야 펜클림 어서 오라냥 펜클림 인싸 아니냐 500만 어 그거 500만을 줄이는 대신 인플레 하면 안되냐 그 500만을 5분의 1초방 낼테니까 다른 거를 5배 올리면 안되냐 아 앗다냐 아니냐 펜클림은 인싸다냐 안되냐 하아 하 안되냐 하아 키리님 어떻게 생각하냐 옆에 있으시니까 물어보겠다냐 키리님 잘 듣고 생각을 해보라냐 키리님 키리님 키리님이 매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잖냐 근데 키리님이 한달 생활비가 5만원이다냐 그러면은 키리님은 95만원이 남지 않냐 95만원을 나 컴퓨터 사줘라냐 하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앉았냐 하하 아 맞아 1분 양치였지 양책 끝났습니다 아무튼 끝났어요 하아 아니 펜클림 들어줘요 내가 몇번째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인싸가 되려고 새로운 스트리머랑 친구가 되려고 그분이랑 같이 약속을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만나가지고 5분만에 도망간 거 있죠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축구해 하면서 간 거 있지 이거 나 까인 거지 내가 까였으니까 난 아싸지 아 난 너무 아싼 거 같아 아 누구냐고요 그거는 방송 다시 보기 보세요 나도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다고 어쩔 건데 나도 까먹었단 말이야 나도 옆에 있었으면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억났겠지 근데 까먹은 걸 어떡해 그쵸 키리님이 여기 없어봐 아 그럼 난 키리님 까먹는다고 어떡해 기억력이 안 좋은걸 키리님도 그렇지 키리님 안 그래요? 키리님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 잘 들어봐 키리님이랑 만난 지 1년 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랑 150년 동안 못 봤어 그럼 그 친구 기억할까? 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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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시를 들어 숫자가 정확한 예시야 정확한 예시 믿도는 없어도 기억한다고? 아니 기간이 다르잖아 기간이 만난 시간 대비 헤어질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지 음 500년이면 이미 죽었잖아요 500년? 150년이라고 했는데 500년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 150년이라 여러분 내가 150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500년이라고 했어? 내가 150년이라고 했지? 얼른 그렇다고 해 내가 50년 150년이라 했지 아빠 150년이라고 했대잖아 내 귀가 이상해구나 그래 잘못 들은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100년 100년 아니 안 그래도 150년이어도 죽잖아요 안 죽어 사람은 200년 정도 살 수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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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년 줄어들었다 아 기분이다 50년 줄어들었다 자 1년동안 만난 친구가 있어 근데 알았어 알았어 더 줄여줄게 더 줄여줄게 1년동안 만난 친구인데 50년동안 못 봤어 그 친구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다고? 어 키리님 태어났을 때 옆에 있던 친구 이름이 뭐예요? 태어났을 때 친구가 없었어 병원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그쵸?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병원 옆자리에 또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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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태어났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며 친구가 없었다고요 친구가 없어요? 예 알 수 있지 200년이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나 지금 뭐 설정 잘못했니? 아닌데 VRC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마요 그치 밑도 잘 들리지? 그치 잘 들인다고요 아무튼 잘 들림 반박시 잘 들림 그래서 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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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 만난 친구가 있어요 아니 친구가? 30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5시간 후에 만났어 그리고서 만난 지 5분 만에 사라졌어 그 사람 이름 기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못하지 지금 내가 그 상황이라고 내가 프리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프리큐어는 아니잖아 맞지 기억할 만하지 않나? 아니 그 사람 기억이라는 게 뇌리에 박힐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니까 이제 내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이제 오! 너의 이름 좀 기억을 해볼까? 하고서 두 글자를 딱 먹었어 다섯 글자 중에 두 글자를 딱 먹었어 그리고서 이제 이제 나머지도 먹어야겠다 라고 입을 딱 벌렸는데 다 쓰러져가지고 날라갔어 뭐 뭐 뭐 왜 뭐 왜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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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말랑말랑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랑말랑하다는 거지 어? 어? 예시를 잘 들으라고 예시를 아니 예시를 잘 들으라고요 내가 말랑말랑해 줬잖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특수 상대성 이론도 10분 정도 공부하고 지금 다섯 달 넘게 지났는데 대부분 기억한다고요? 미토 미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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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봐 말할 수 있으면 인정해줄게 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안했다고? 이걸 이렇게 빠져나가네 야 이걸 이렇게 빠져나가네 야 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였더라? 특별한 조건에서의 상대성 이론이었는데 뭐였지 뭐였지? 난 다 까먹었는데 미적 세계에서의 뭐였나? 뭐 아무튼 요즘에 양자역학 관심이 있어서 그쪽 봤더니 다 까먹었잖아 아무튼 공부를 안하면 까먹게 된다고 뭐 셋이야? 여러분 저 방종회잖아요 너무 억친가? 아무튼 나도 다 까먹었어 상대성 이론이고 뭐고 다 까먹었단 말이야 빛의 속도가 얼마니? 빛은 뭐 광자니 파동이니 뭐 하면서 하는 거 다 까먹었다고 어쩔 건데 그런 거 까먹어도 인생 사는데 문제없다고 알았어요 갑자기 등이 간지럽지 아무튼 그런 건 끝났다 응응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면 뭐다?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짠짠짠란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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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ざ짠짠짠 Џ라짠 InWhat the movie 할 말이 없죠? 그저께 막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육을 들으러 간대요 원래 집에서 듣고 왔어야 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교육받으러 좀 안 듣고 왔나봐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들어간다고 바이바이 하고 뭐 9시면은 오겠지 그대가 근무하고 있을 때 8시였거든요 8시여가지고 이제 뭐 9시면 오겠지 하고 두 명이서 세 명이서 할 일을 두 명이서 일이 좀 빡세네 옮기고 옮기고 갖다 놓고 어허 으흠 막 그러고 이제 9시가 돼서 체조시간이니까 5분간 앉아서 쉬고 아 편하다 하면서 아 체조시간 5분간 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오시겠지 했는데 안 와 으아 왜 안 오시지? 이제 오시겠지 오시겠지 하고 왔는데 왔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또 10시 30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으아 하다가 이제 10시 30분이 되어가지고 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저녁 저녁시간 끝나서 숨을 쉬어가면서 그무지로 또 복귀하고 있는데 벗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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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 벗기다 요호 벗기다 요호 일하기 싫다 요호 다시 일하러 간다 하면서 하 일하기 싫다 요호 갈려고 하는데 그 그 그 사람 한 분이 응 막 교육이 2시에 끝난다고 새벽 2시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중간 그때도 중간에 사람 한 명을 구해야지 구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둘이서 했단 말이에요 관리자한테 말을 해가지고 한 사람만 붙여달라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안 말하고 그냥 둘이서 했는데 이렇게 둘이서 장장 6시간 정도를 다다다다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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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이가 후들후들 후들후들 그래서요?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였어?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어 어 어 어 짜키로 핸드짜키 끌고 다녀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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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2시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아 교육 교육 듣는 거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교육 듣는 거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실래요? 우린 좀 쉴게요 퇴근할 때 음료수 3개 쏘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3개는 못 받았고 아무튼 그거는 응응 그건 상관없는데 응 그렇게 일하는 거는 힘든 건 몸이 힘든 건 힘들었는데 뭐 뭐 그 다음 그렇게 퇴근하고 나서 이제 하루 쉬니까 그거 생각하고 아 이제 2시간 정도 더 일하면 퇴근이다 하면서 행복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쪽의 다른 분류 쪽에서 응 일거리를 갖다 주면서 응 이거 넣으셈 자 너희 세 명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화이팅 아니 이거 2시 2시까지만 넣어 2시까지만 넣는다고 했는데 왜 2시 넘어서 오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 이거까지만 해줘 이래가지고 아 알았어요 하면서 아 알았어요 하면서 2시 2시니까 이제 응 자리 어떻게든 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응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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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근 안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2시 30분 돼가지고 응 또 물건 가져오는 거예요 어? 또 물건 가져와가지고 또 왔어 키리씨? 아이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이 뭐 우리 사이에 뭐 에이 알지? 에이 알잖아 에이 그래 놓고 갈게 그렇게 당하셨구먼 2시에 받은 거는 뭐 상관 없었고 2시 30분 이 넘어 넘어가지고 이제 아니 2시 30분까지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2시 반 2시 반이 넘어가지고 오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러고 다른 사원님들도 그 물건 안 받으려고 할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쟤에다 쌓아가지고 이 키높이는 또 엄청 높이 막 이래 음 제 키가 이 정도면은 막 이 정도 높이 옵차 키리씨 댓글이 왔어 에이 알지 에이 뭐 우리 그 정도 되는 물건들을 막 처리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물건 빼놨더니 도크 쪽에 짝히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빼는 거예요? 이거 안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근데 그거 안 쳐요 하니까 아 그거 저로 다시 갖다 줘서 래핑하고 와 뭐 이래가지고 래핑 시키려고 갔더니 갔더니 거기서 막 다시 가져와서는 막 저희한테 화내는 거예요 저는 분명 처음에 2시 30분까지만 받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3시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다른 데서는 3시까지 받는데 좀 받아줘 3시까지 받는다며 아니야 난 그렇게 들었는데 어쩔 건데 막 그쪽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했는데 3시까지 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뭐 이러고 있고 아니 3시까지 받은 역사가 없는데 뭔 소리예요 역사는 원래 만들면 되는 거야 뭘 그래 우리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물건은 그냥 절반만 쳤어요 막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거기서 절반 절반을 싹 무너뜨려버리고 다른 팔레트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죠 나머지 남는 거는 뒤로 좀 뺀 다음에 그거 직접 그거 막 랩있죠 음 그거 가져와가지고 직접 빙글빙글 돌면서 랩핑하고 그러고 다시 완전히 빼놓은 다음에 슈욱 끝났다 슈욱 끝났다 어 어 끝났어? 아 그럼 이것 좀 해줘 길씨 난 간다 슈욱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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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생겼어? 진짜 그래 거기 담당 관리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음 우리는 분명 언제 2시 30분까지만 받는다고 그렇게 전달을 시켰는데 뭔 전달을 3시로 들었다고 막 그렇게 악을 쓰고 화를 내려다가 말았어요 음 음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진짜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요 거기에서도 음 그냥 한숨 후 후 후 이 정도만 하면 한숨만 쉬었지 진짜 악소리 죽기는거나 그러진 않아요 흐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 그날 그래서 집에서 집에 오자마자 소주 남아있던 거 그거 마셨어요. 병나발 소주 한 병 또 까가지고 병나발 묻었잖아요. 그런 말 들으니까 음료수 마시고 싶다. 안주는 컵라면. 나는 음료수 마시고 싶다. 음료수 사왔는데. 방종은 언제냐고? 뭐 그러고 TV 다 써야 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불쌍한 아니 불행한 일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줄 돈은 없다 이건가? 컴퓨터를 사달라니 이 자식. 날 발로 차버리겠다. 그니까. 게다가. 금요일날 딱 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전산 오류로 인해. 금이 지급 예정이었던 일금을. 일금을. 월요일로 미루겠다는. 정천명록 같은 소. 네. 월요일날 준다잖아. 월요일날 준다냐 잘 주겠지. 그래서요 결론 내가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 고생하셨어요 됐어 오늘 여기까지